안녕하세요. 빵양의 자라자입니다. 텍사스 셀렉터와 함께하는 빵양의 자라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랑이하고 4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의 명가죠. 2위 기아와 2위 삼성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인데요. 기아는 지금 우승 초입기에 들어갔죠. 기아가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위한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즌 성적이 81승 50패 2무로 압도적입니다. 2위 삼성이 75승 57패 2무. 격차는 무려 6개인 반. 와 이거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기아는 이제 잔여 경기가 11경기 남았는데 삼성의 잔여 경기는 10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뒤집기는 쉽지 않다. 기아의 정규 시즌 우승은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기아의 최근 행보를 보시면 기아는 최근 5연승을 내달리고 있고 올 시즌 화제죠. 김대웅 선수가 퀀터블 트리플. 이게 이제 3알에 30업론 30도루 100타점 100득점 이라는 대기록까지 지금 이제 달성을 했고요. 뭐 기아는 여러모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일 선수 부상을 제외하고요. 자 이미 기아는 이제 80승에 선착을 했는데요. 역대 정규 시즌에서 80승에 선착을 하면은 우승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무려 94.7%입니다. 94.7%라는 수치는 지금 거의 전체 19번 중에 18번. 한 번 빼고 다 됐다. 자 기아의 매직 넘버 5개로 줄여놨어요. 이제 오늘 14일부터 키움과 2연전을 벌이죠. 근데 이 기아가 지금 보시면 선발진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부상으로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사실 선발진은 붕괴가 됐지만 잔여 경기가 경기가 계속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선발 3명 에릭 라우어, 에릭 스타우트 선수하고 양현정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수들과 불펜 투수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경기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직 넘버가 기아가 승리할 때 한 개씩 소멸이 되는데 이기지 못하더라도 삼성이 지면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꽃놀이 패죠. 그리고 이제 같은 날 기아가 승리를 하고 삼성이 패하면 한 번에 두 개가 지어져요. 거의 뭐 확장이 난 것 같습니다. 기아의 우승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타선이죠. 상대 투수가 숨을 쉴 수 없는 질식시키는 그런 질식 타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초반에 기아 불펜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이제 4월, 5월까지만 하더라도 상대 타자들이 뚫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분위기를 타면서 순위를 어느 정도 확고하게 이제 안착을 시켜놓으니까 다른 팀들이 쫓아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범호 감독이 초보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팀을 잘 이끌고 있고 선수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범호 감독을 좀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기아는 언제쯤 이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나 이제 봐야 되는데 뭐 기아 우승은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고요.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세레모니를 홍구장에서 하는 게 가장 좋죠. 기아가 지난 2009년하고 2017년도에 정규 시즌 우승을 광주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홍구장에서 하면은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홈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그러질 못했네요. 자 2009년에는 9월 24일 제2의 영모지죠. 전북 군산에서 월명구장에서 히어로즈를 상대로 5대0으로 꺾고 이제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따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10월 3일이었네요.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KT를 10대2로 누르고 이제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5일 키움전이죠. 키움전 이후에 기아의 일정은 원정 3경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16일 날은 수원 KT전 17일은 인천 SS전 그리고 이제 19일에 잠실로 넘어가 두산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때는 전부 원정이에요. 형님도 홈에서 우승하고 이제 원정에서 우승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 해봤죠. 홈에서 하면은 분위기가 달라. 관중들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뭔가 막 야구장 분위기가 남다르고 행사가 달라. 구단이 홈에서 이제 만약에 우승 확정 지을 분위기면 준비가 많지. 아무래도 이제 불꽃놀이도 준비되고 여러모로 준비가 되는데 이게 또 남의 집 안방에서 그 축제 벌리면 좀 미안하잖아. 아무래도 좀 행사가 좀 줄어들지. 자 이번에 이제 삼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은 플레이오프 이제 직행이죠. 삼성은 현재 원정 7연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정에서 승기를 잡으면 플레이오프 직행이 거의 유력합니다. 삼성이 최근 일정 보시면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오늘 19일까지 원정 7연전이에요. 11일 12일 하나 2연전을 시작으로 해서 주말에 SSG 2연전. 추석 당일에 17일에는 잠실에서 이제 두산하고 경기를 하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18일부터는 KT하고 마지막 2연전을 수원에서 펼치면서 원정 7연전을 마무리를 합니다. 삼성의 이제 시즌 성적을 보시면 현재 75승이죠. 75승 2무 57패 그리고 승률이 5월 6푼 8리 승률이 2위입니다. 현재 기아하고 6.5경기 차이가 나면서 사실상 이제 선두권 다툼에서는 좀 밀렸어요. 호랑이 엉덩이만 만졌어요. 꼬리하고. 하지만 이제 LG 3위하고 격차가 좀 있어요. 6경기 차이로 벌려놨고요. 거의 뭐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직행이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이 진짜 올 시즌에 너무 잘했어. 작년 성적과 비교하면 확실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친구 조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자 첫 번째로 김용호. 그리고 김지찬. 이재연 선수. 그리고 이성규 선수의 올 시즌 활력이 대단했죠. 거기다가 구자욱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팀을 이끌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리그에서 팀 없는 일이에요. 젊은 선수들이 급성장하면서 팀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은 삼성이 올 시즌 준비하기 전에 불펜진을 물적 양쪽으로 대량 공세를 펼쳤어요. 이 선수들이 김재훈, 임창민, 김태훈, 오승환. 사실 리그에서 이제 거의 팀의 마무리를 맡았던 선수들을 질적으로나 양쪽으로 특히 양쪽으로 눈에 띄죠. 4명을 포진시키면서 시즌 초반에 이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삼성이 흔히 말하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타선 쪽에서는 젊은 선수. 그리고 불펜 쪽에서 그래도 좀 베테랑들이 서로 초반에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위를 위로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박진만 감독이 잘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사실 시즌 초에 전력 분석할 때 저희가 좀 하위권으로 봤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즌을 치를수록 팀이 강해지는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삼성이 지금 시즌 2위를 플레이오프 직행을 할 수 있는 문 앞까지 왔습니다.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의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마지막 고비는 남은 경기가 10경인데요. 8경기가 원정 경기입니다. 이게 왜 고비냐. 이게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3연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했다가 이동했다가 이틀 했다가 이동했다가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비가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삼성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남은 경기에서 부상자가 안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를 떠나서 또 한국 시리즈도 노려봐야 되잖아요. 동시에 부상 선수가 나오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원태인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난 8월 16일에 레이스 선수가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스 선수가 9월 12일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 코너 선수가 견갑골 통증으로 자진 강판이 됐었죠. 본인이 또 스스로 내려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은 2위 사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부상 방지를 해야 되고 이 부상 선수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마지막 정규 시즌 1, 2위가 언제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기아가 1위 삼성이 2위를 차지한 시즌은 1993년도입니다. 93년도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가 두 명 있어요. 이종범하고 양준혁. 이 두 선수가 데뷔 시즌이에요.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두 선수. 양팀은 이 한국 시리즈 맞대결을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4승 2패 일므로 혜태가 우승을 차지했었고 한국 시리즈의 무패는 이종범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팀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 맞대결을 볼게요. 양팀의 한국 시리즈 맞대결은 지금까지 총 3번이 있었고요. 86년도에 혜태가 4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었고 87년도에 혜태가 또 4승 무패로 우승.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이제 또 붙었었는데 이때는 4승 2패 일므로 또 혜태가 우승. 혜태가 삼성과의 3번 만났는데 전부 우승했었고 만약에 이제 두 팀이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다면 31년만의 만남입니다. 이 정글의 팀과 이 왕은 누가 될 것 같으신지?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정글의 왕은 누구인가? 곰과 호랑이하고 사자. 사자의 전투력, 호랑이의 전투력 뭐 이런 거. 표면적으로는 널리 알려진 건 정글의 왕 하면 사자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하고 호랑이는 또 단독 생활하잖아. 호랑이가 이긴다는 얘기가 좀 있어. 유튜브에서 많이 비교들 하잖아.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정글의 왕은 누구인지는 결국 한국 시리즈에 누가 올라갈지 만약에 두 팀이 붙게 된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 전적은 기아가 좀 앞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 시즌에 전통의 명가죠. 기아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스. 그런데 이제 두 팀 다 지금 고민거리가 있죠. 기아는 내일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고 삼성도 코너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이 돼있고 지금 아마 이본모 감독, 박진만 감독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자 오늘은 기아와 삼성의 올 시즌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빵형에 자라자. 저희가 조금 있으면 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이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절이죠. 좀 있으면 추석인데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굉장히 맛있는 명절 음식 그리고 저희 빵형에 자라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